이분은 바로 개그계와 예를를 종횡무진하는 미녀 개그우문 김치민 씨입니다. 김치민 씨입니다. 김치민 씨입니다. 김치민 씨입니다. 김치민 씨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내일이 찾아오고 애태웠던 지난날들이 내게로 살며시 다시 다가와 주먹만 받아요 김치민을 부르다니. 이제는 울지 않을래 이별은 너무 아파요 다시 떠난다 해도 내게 남은 사랑해 드릴게요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슬픔이 밀려드는 그리움 세월이 변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요 내 곁에 머물러줘요 내 곁에 머물러줘요 내 곁에 머물러줘요 어떻게 김치민을 몰랐지? 대박 대박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진짜 김치민을 못 알아보단 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구만 김치민입니다 줄 담배 펴대는 씬은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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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별명이 똥멍청이였어 잘 살려주세요 왕이들삼야니 이승공격을 나아빴다 나아빴다 피부 탱탱 얼굴 활짝 저는 다 알 줄 알았어요 진짜 들키겠다 했는데 아무도 몰라 오영씨씨 오영씨씨 뭐 저는 그렇다 칩시다 우리 신봉선씨가 굉장히 상처받았을 거예요 왜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사실 자기가 물어봤을 때는 그 트루암만은 아직